항상 그렇듯이 쭉 이어가는 맛이죠. 무대에 숨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러지만 이 두 분은 무대에서 한 번도 1시간 40분 동안 나가지 않으니까 그걸 쫙 해본다는 건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긴장과 재미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영화문에 지금 시몬은 사실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이쁘다는 네, 뛰어난 패션극을 보여주고 계신데 처음 어떠셨어요? 이 의상을 받으셨을 때 네, 처음엔 연출이 좋다고 그래서 입었는데요 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했더니 또 연출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입기로 했습니다. 네, 실제로 근데 파란색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무대에서도 빛나는 옷을 볼 수 있습니다. 김대현 씨에 뵙겠습니다. 지금 으로리하는